언니, 자꾸 화장실 갔다올게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. 이렇게 많은 사람들 가운데 너를 만난 건 정말엔 우리야 오빠 뭐라고 했나? 네 에이그 그니까 평소에 공부 좀 하시기로 했어 어? 이게 뭐예요? 뭐예요? 조심하기는 긴 얘기할 거 없어! 앞으로 우리 하영 시분에 얼씬도 하지마 어머님 저 하영이 놓치고 싶지 않습니다 그럼 어떻게 하겠다는 건데? 수정아 인간 대 인간으로 딱 한 번만 부탁하자 어? 진짜 안 된다니까 시간 없어 자 예상부터 해 다행히 우리 학교에 붙었어 인마 명문대 학교에 붙었다고 총장님 아니 저 총장님 이번에 딱 한 번만 부탁드릴게요 예? 아 저 강하영이라고요 이번에 법학과 합격생인데요 그냥 합격자 명단에서만 빼주시면 돼요 오오!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직 내게 말은 안 했지만 내가 살아있는 사랑 숨쉬는 이유 우리들의 만남은 무형이 아닌 거야 운명이란 거야 느껴보시란 날 견딜 수 없어 어딘가에 앉은 날을 잃고 누워있었겠지 바라보고 있는 너를 사랑하고 있어 아직 내게 말은 안 했지만 내가 살아있는 사랑 숨쉬는 이유 오빠, 따가지 오빠, 왜? 세탁이 고장 났다고? 그래서 빨래 안 했어? 손빨래라도 해야지 밥은? 청소도 안 했고 야, 교복 야, 교복 누구세요? 야, 이거 네가 던졌지? 죽을 뻔했잖아 아이씨, 기분도 안 좋아 죽겠는데 그냥 가자, 아줌마 쌍꺼피는 질질 흘려가지고 아줌마? 좋아 난 그렇다 치고 너 저 차 어떻게 할 건데? 돈도 많게 생겼는데 한번 봐주세요 힘들어요 요즘 참 빈티나게 생겼다 야, 너 돈도 없지? 그럼 뭐 이 방법 밖엔 없네 그대 모습은 보랏빛처럼 살며시 다가왔지 예쁜 눈에 향기가 어려 잊을 수가 없었네 언제나 우린 웃을 수 있는 아름다운 이야기들을 만들어가요 외로움이 다가와도 그댄 슬퍼하지마 답답한 내 마음이 더 아파오잖아 길을 걷다 마주치는 많은 사람들 중에 그댄 나에게 더 아파오잖아 사랑을 건네준 사랑을 건네준 사랑 그댄 모습은 보랏빛처럼 살며시 다가왔지 우리의 예쁜 눈엔 향기가 어려 잊을 수가 없었네 언제나 우리 언제나 웃을 수 아름다운 이야기들을 만들어가요 만들어 가요 외로움에 다가와도 그댄 슬퍼하지마 답답한 내 맘이 더 아파오잖아 기도한다